로마스 8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과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능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아침 첫 시간을 열며 우리의 첫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저희의 마음을 파고들고 가득 채우게 될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우리의 첫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과하며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이오니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저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모든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저희를 낙심치 않게 만들며 담대하게 만들며 인내하게 만드는 소망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맞닥뜨리며 또 함께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게 도와주시되 그 모든 관계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압력이나 영향력들로부터 저희가 온전히 자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영향력들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품게 하신 복음의 열망과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고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의 향기들을 영향력을 오히려 끼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오며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오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오늘의 하루의 길을 저희가 염려로 열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이 하루 동안의 열매를 인하여 이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나리샘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로시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로시 유대를 떠나 가이사래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로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로시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로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월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내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헤로시의 의에 사로잡혔던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처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극심한 분노와 절망적인 상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날이 새고서야 군인들은 베드로에 대한 수색을 벌리게 됩니다 베드로를 찾아봤으나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도대체 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철통같은 경비를 뚫고 도망가게 되었는지 베드로의 탈출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일으키신 이 일에 대하여 그들이 인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 안에는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당혹스럽고 소동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루실 온전한 구원의 성취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칠흑같은 어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들의 삶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견고한 삶의 반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들의 길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하며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자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찾아보았으나 결국 베드로의 행방을 할 수 없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신문하여 봐야 파수꾼들로부터는 답이 나올 수 없었는데 로마 당시의 법에 따르면 죄수를 지키던 군사들이 군병들이 그 죄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죄수가 겪게 되어 있는 형벌을 로마 군병들에게 물었던 그와 같은 관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규례를 따라 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자신이 로마의 황제나 되듯이 로마의 규율을 적용하여 그의 사람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헤롯의 잔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헤롯은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파수꾼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정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주어진 규정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헤롯도 신문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로마의 강력한 통치자인 것처럼 그리고 더 문제는 그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해소되지 않는 분노를 누군가에게 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도하였던 일이 원하는 대로 성취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때로 분노를 품게 됩니다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저 그것으로 끝이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도 좀 줄어드는데 우리에게 영향력과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 더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 형편이 풀려가지 않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누군가에게 쏟아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림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인데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어긋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일로 말미암아 품게 된 분노와 좌절감을 그는 엉뚱한 대상들에게 풀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래로 내려가서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이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가이사리아에 주로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중심지로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황들을 볼 때 헤롯은 로마의 빌부터 사는 로마의 인정을 받아 이 지역을 통치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어도 자신의 통치형 여관에서는 자신이 로마의 황제인 것처럼 로마와 결탁된 그 모든 상황들 안에서 로마를 흠모하며 로마의 방식들을 흉내내며 자신이 로마의 황제인 것처럼 스스로를 주장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그의 마음이 그의 삶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음에 기사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트루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 또다시 헤롯이 대단한 노여움을 품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벌어졌던 상황들을 토대로 놓고 추론해 볼 때 헤롯이 의도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그와 같은 상황을 견디지 못하여 하며 분노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게 있어서 헤롯의 이와 같은 분노는 대단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바로 헤롯이 왕으로 다스리는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의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헤롯의 분노는 풀어져야 할 중요한 숙제였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헤롯 앞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설득했다 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이 설득의 방법 속에는 뇌물이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 극심한 노여움을 품고 있는 이 왕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그들은 중재자를 택했던 것입니다 화목하기를 청하했습니다 이 과정들이 나름 먹혀들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나를 택하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며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 중에 상당한 수는 바로 두루와 시돈으로부터 와서 헤롯의 노여움을 풀고 그와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였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의 연설의 내용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 연설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반응이 그들의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그들로서는 헤롯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들로서는 또한 그 헤롯을 노여움으로부터 풀어나게 하고 그들에게 화목함을 이루어내야 했던 숙제를 가졌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헤롯의 연설에 대해 보내는 이 찬사 속에 굉장한 아부를 첨가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사람이 결코 할 수 있는 연설이 아니다 신적인 연설이다 이와 같은 백성들의 부르지즘에 대하여 헤롯은 그것을 즐겼습니다 헤롯은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그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이미 앞서 살펴봤듯이 헤롯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허영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로마의 빌부터 로마의 인정하에 작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지만 그는 로마를 지향하며 로마를 흠모하며 자신이 마치 적어도 이 영역 안에서는 로마의 황제인 것처럼 그 어떤 세력보다도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왕인 것처럼 행사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정황들 속에서 백성들이 그의 연설에 대해 되돌려주는 이 놀라운 칭송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흡족하게 했겠습니까 그는 뿌듯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마 그에 대한 대가로 그 백성들이 원하였던 화목을 이루어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우실 때부터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두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독생자를 그 대성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영광을 누리고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거절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보다 그것을 열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영광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교만함은 폐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정직하고 올바른 자기평가를 벗어난 우리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 가운데서 우리가 품게 되는 스스로에 대한 영광 돌림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주의 사자가 침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그 이후의 의학적인 여러 호찰에 의하면 아마도 이 벌레 먹혀 죽었다고 하는 상황은 헤롯에게 어떤 회충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큰 공 모양으로 자신의 몸을 마는 그러하튼 종류의 기생충과 회충에 의해서 그가 급성장폐색증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엄청난 영광을 가진 것처럼 보였으나 순식간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요세프스는 그가 아른지 탓세만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한때 그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순교로 내몰며 교회를 좌지우지하며 그의 시대를 주관하는 가장 궁극적인 권세인 것처럼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잠시 그 권력을 위임받았던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그것을 담아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 같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 뜻대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겠을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실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통치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두려움을 또 다른 대상에게 돌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유하는 참된 두려움은 그 이외의 모든 대상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존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모든 위협과 그 모든 우리의 삶을 엄습해오는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을 것 같고 요동시키는 폭풍과 파도로부터 우리는 담대하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순식간에 시드는지 세상의 강력한 영향력이 얼마나 순식간에 패해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한 우리의 경험 안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가슴속에 드높이며 하나님의 주권만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이 하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의 마지막 운명과 대조하여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말은 엄청나게 화려해 보였고 강력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였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칭송을 유발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금방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흥황하며 더하였다고 말합니다 헤롯은 순식간에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였으나 그 헤롯에 의해 핍박당하고 꺼져갈 듯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은 더욱 놀랍게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심령 안에서 무엇이 흥황하여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흥황함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흥황함을 사모하며 그것을 추구하느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해지게 되고 때로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에 우리의 삶에 만족과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로말미야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의 뜻을 온전히 펼치지 못한 채 비참한 죽음을 맞았으나 그 헤롯에 의해 핍박당하고 제한당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는 놀랍게 성취되어가고 진전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함이 그 무엇에 의해서도 꺼지거나 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함이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그 말씀의 권세하려 우리의 삶을 굴복시키며 그 말씀의 열매 맺는 일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영광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영광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정하시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뿌듯한 보람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처럼 그 일들을 흥황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아름다운 열매와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열매 맺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 길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하늘이 지속한 им ogni subconscious 우리의 конечно 사용으로atured 우리는 고 Naruto의iral 의미에 대해 그것은